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사교센입니다. 사교란이라고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이타마에서 와서 쭉 가서 아까반에 거쳐서 이따바시 거쳐서 이케 부끄러워서 신죽고 거쳐서 시부야까지 갔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이따바시 시부입니다. 바로 다음이 이케 부끄러움입니다. 이케 부끄러움은 신죽고 거고요. 위치 무지무지무지만 걸어서 시비뿐에 제가 그려봤는데 저는 8,900명을 가요. 집은 1층인데 약간 높아요. 깔끔한 새집입니다. 10년 정도 된. 깔끔한 레오파라스 중에서 아주 좋은 새집입니다. 그리고 로프트도 끼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멋진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필요한 거 바로 사서 집에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워낙에 살고 싶더라고요. 동료도. 자 가격이 얼마냐? 7만9천5백원. 가격 7만9천5백원. 20평방미터. 5월 10일 입주 가능. 20평방미터. 5월 10일 입주 가능. 중재수수료 없고, 식기 끼는 없고, 레오키는 없습니다. 1층에서 나왔습니다. 1층에. 중재수수료 없습니다. 식기 끼는 없고, 레오키는 없고, 1층에서 나왔습니다. 자 생활하기 무지무지 편한 집입니다. 이거. 바로 옆에 쇼핑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쇼핑센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따바시역. 이따바시역. 이따바시역 존입니다. 그래서 12번. 신죽교에서 170번으로 갑니다. 방구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위에 로프트가 있어가니까 로프트가 아주 살기 편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욕조하고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프트가 좋습니다. 침대가 그러니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침대가. 여기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저기 올라가서 침대가 아늑하게 됩니다. 저기 침대에 넣어서 아늑하게 잡아듭니다. 79,500원. 정말 아늑하죠. 진공공이었습니다. 카톡에서 진공공 찾아주세요. 저는 진공공입니다. 감사합니다.